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은. 중국부터 갈까요? 중국 먼저 좀 들어가면 최근에 중국이 본토 증시는 좀 오락가락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래서 금일은 저가 매수세 영향이 상승을 했고요. 홍콩 증시는 양호한 수급 환경이 이어지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조가만 플러스 0.47 심천성분이 플러스 한 1.46 항생지수가 플러스 한 1% 정도 올랐는데 금일 항생테크지수는 플러스 5.44% 정도 올랐습니다. 하루에? 하루에만 5% 넘게 오르면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들이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본토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 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던 금융, 보험주의 위주로 차익실한 매물이 나왔고 반대로 최근에 조정을 보였던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섹터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홍콩 증시는 최근 이어지는 양호한 수급, 남하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에서 마요네즈장이 지금까지의 은둔을 깨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면서 알리바바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홍콩 증시 강세에 영향이 있었다. 사실 그간에 수많은 루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얼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런 루머들은 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알리바바 주가도 좀 올랐어요? 오늘 한 8.8%인가요? 8% 후반대 좀 올랐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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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혹시 우리나라 지수예요? 사실 우리나라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항생 지수가 YTD 플러스 10%. 항생테크? 네. 항생 지수가. 항생 지수? 네. 항생테크 지수는 YTD 플러스 17.3으로 제일 높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불과 작년에 우리나라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미국도 많이 올랐고. 항생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마이너스 3%였어요. YTD.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응축된 힘이 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홍콩 지수가 가장 쎄다. 한국 같은 경우에 YTD이 8.4% 정도. 나스닥이 플러스 2.4.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러셀 2천 지수가 플러스 8.9였거든요. 그거보다 이 무거운 홍콩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좀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남하자금 때문에. 네. 맞습니다. 홍콩 증시장 남하자금이 오늘도 202억 홍콩 달러 정도 유입이 됐고요. 3거래일 연속 200억 홍콩 달러가 넘는 금액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대략 한 702억 홍콩 달러가 주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들어온 남하자금 주간 자금 금액으로 최대치였는데 지금 3거래일 동안 들어온 자금이 698억 홍콩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금주도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아마 다시 주간 자금 기준에서 레코드가 갱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 자금의 원천은 중국 개인들의 펀드 자금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추정이 되는 거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 팀에서 나온 코멘트가 있어서 좀 정리를 드리면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관의 집중 매수를 중국에서 빠오투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빠오투안. 빠오투안. 저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적어준다는지 읽으면 빠오투안이라고 하고요. 중국 언론에서도 이런 빠오투안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2021년 지금 2주 동안 공모펀드의 발행 규모도 역대급 수준이다. 대략 2020년에 연간 공모펀드의 발행 규모가 3조 위안을 기록했었는데. 그중에서 주식형하고 주식 혼합형 펀드의 비중이 한 60%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공모펀드의 운용성과가 평균적으로 한 플러스 60% 정도가 나왔고. 평균 수익률이 펀드에. 그다음에 대략 한 110여 개의 공모펀드가 수익률이 100%가 넘어간 상황. 그게 소문나니까 이제. 맞습니다. 다들 몰려오는군요. 다들 몰려서 우리나라의 과거 펀드 전성시대 줄 서서 어느 펀드 하실 분들 일로 가세요. 저는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배님들 말씀드리면 그런 경험이 있었다. 저희 회사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개인 투자자의 비중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14년도에 개인 투자자 비중이 중국 시장에서 72%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 48%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펀드 자금이. 반면에 기관 투자자 비중이 2014년에 38%였는데. 2020년에 48%까지 증가했다는 점이.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도 기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펀드에 홍콩 증시의 주식들을 담기 시작하면 그게 남하 자금이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본토 주식도 당연히 담고요.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 설정된 자금 중에서 40%가 50%까지가 홍콩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정되면 그 정도의 자금이 홍콩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월 15일 기준으로 1월 누적 신규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2,380억 위안. 하나로는 한 40조 정도 됩니다. 하나로 40조 정도가 되는데. 한 달에 2,300억 위안 이상의 공모펀드가 설정된 경우가 역사상 5차례밖에 없는데. 지금 보름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빠른지 중국의 자금이 공모펀드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당국은 아무 얘기 없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국금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07년에서 15년 사이에 4번 정도의 이런 빠우투한 사이클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당팀에서 나온 보고서를 조금 읽어드리면. 이게 첫 번째는 2007년에서 2008년 사이클입니다. 이때는 광업과 석유학 등 시크리컬 업종으로 집중 매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났냐라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에서 2010년인데 금융위기 회복을 위해서 중국 당국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부동산이랑 금융업종으로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몰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끝났냐. 2010년에 당국이 부동산 통제 정책 및 통화 긴축 기조로 전환하면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2011년하고 2012년. 2011년은 경기 둔화식이었는데 이때는 약세장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소비주로 집중 매수세. 특히 백주 섹터로 집중 매수세가 있었는데. 이거는 개별 기업 악재인 백주의 공업용 첨가제 사건이 퍼지면서 또한 사이클이 끝났었습니다. 네 번째가 2013년에서 15년 사이클인데. 이때는 중국 인터넷 기업 합병 열품이 불면서 IT 미디어 쪽으로 집중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이때도 정책 당국이 인수합병 통제의 신호등이 나오면서 이때도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네 번의 사이클 중에서 한 번은 대외 리스크, 한 번은 개별 섹터 리스크였었고 두 번은 정책 당국의 개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마 대외적인 리스크나 개별 섹터의 리스크는 이번에 들어오는 자금들의 성향이 좀 골고루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는 지금 제외한다고 보면 특정 섹터 리스크 때문에 이 사이클이 마감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반대로 1년에 두 번의 케이스처럼 중국 당국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런 펀드 신규 설정을 막는다든지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또 이 또한 사이클이 종료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그래서 중국 당국의 입, 중국에서 나오는 이런 펀드나 자금 혹은 무슨 버블, 과열 이런 징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분명히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은 좋겠어요. 이거 너무 거품이야, 좀 조심해야 돼. 그러면 저분들은 한 번 잡는다면 잡아. 그러니까 알아서 잡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 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페드와 싸우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중국에서는 당국한테 덤비지 않아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였던 것 같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두 번의 버블을 기록했었던 중국 시장 입장에서 이런 이것도 개인의 자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은 증시 변동성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아무래도 룰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의 대형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측면에서는 과거 대비해서는 좀 나아졌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최근에 그 속도가 분명히 좀 빠릅니다. 지금 저희가 보지 못했던 속도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꾸준하게 좀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그리고 본토 증시의 경우에 이 거래 연속 거래 금액 1조 위안을 좀 하여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사실 증시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조 위안을 하여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게 연초 들어서 오늘이 이제 가장 낮은 거래 금액이었습니다. 외국인들도 사실 순매수세가 이어지기는 하나 그 금액이 좀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아서 긍정적인 하나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춘절 연휴가 이제 앞둬지고 있습니다. 긴 연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뭐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대규모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적당한 차익실현 뭐 타이밍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에 이제 글로벌라이브에서 하나금투의 김경환 중국 담당하시는 연구위원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이 자금에 연속적인 유의미증이 있을 거라 큰 폭의 변... 오히려 주가가 밀리면 적감매수성 자금들은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제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익이 좀 나신 상황이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이 이벤트 이후에 다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정도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요즘 같은 때는 여러 가지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들고 있으면 불안하고 팔고 나면 걱정되고 그런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에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본인만의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부합하게 행동을 하시면 그래도 그런 리스크에서는 조금은 감해지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걸 지키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든지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중국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유럽 가볼까요? 유럽? 유럽 증시는 금일 닥스 지수는 한 플러스 0.63 그다음에 유럽 수 50은 플러스 0.5 분위기 괜찮네요. 네. 움직임이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나 중국 지수 같은 거에 비하면 좀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유럽 시장에서 나타나기는 합니다. 11월부터 사실 월간 기준으로 한 3개월 동안은 좀 괜찮았었거든요. 유럽 증시가. 물론 그렇게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동안 숨구르기를 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여파가 많이 미치고 있는 것도 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자면 22의 스탠스가 패드 대비해서는 조금 더 덜 완화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영향이 된다고 좀 보이고요. 또한 독일이 이제 이달 말까지 원래 예정되었던 고강도 봉쇄 조치가 2월 15일까지인가요? 연장된 부분들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적극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힘든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뷰 자체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런 이벤트들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는데 이제 이 시비의 이제 덜 완화적인 모습들도 사실 12월 달에 체결된 이제 EU의 통합재정 및 코로나 긴급판데믹 지원자금 등 자금들이 사용이 될 때 사실 패드 같은 경우에도 재정정책이 지원이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마 이 시비도 재정당국이 적절한 정책을 쓰면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지원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 자체적으로는 백신 접종률이 여전히 굉장히 낮습니다. 1.4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 이벤트에 오히려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30% 정도 접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 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려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이스라엘도 일간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5천 명 정도 수준이 나오고요. 사망자도 대략 한 40에서 5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1월 둘째 주에는 한 9천 명대 수준이었다가 줄어들긴 한 거거든요. 물론 이게 백신의 영향인지 아니면 봉쇄 조치에 대한 영향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만약에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률이 아마 가장 빠르게 한 50%, 60%까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망자와 확진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백신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공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고 그런 공급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늦어도 맞으면 이제 줄어드는구나. 확실하게 그러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른 이스라엘에 대한 이 결과가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벤트가 이제 발생이 된다면 이스라엘이 확진자가 줄어드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글로벌 증시에서 낮은 밸류를 보이고 있는 이제 유럽 증시 특히 그리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은 유럽 증시가 반등의 국면을 모색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백신 맞아도 잘 감염될 거야라고 믿는 모양이에요? 백신 맞았는데 괜찮아지는 이스라엘을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너무 유럽의 백신 접종률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저도 알 수는 없지만 그걸 얼른 올려야지. 잘 맞고 있는 나라 정말 괜찮다. 이걸 왜 보냐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시장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실제로 유럽 당국에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관점에서 유럽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뭐라도 모멘텀을 좀 찾고 싶다는 그거네요. 참 없다. 이런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유럽은 언제쯤 유럽에 있는 다양한 블링블링한 뉴스들을 우리 재미있게 들을 날이 올까요? 한 1년 동안 유럽은 여기는 어떡하나. 자 다음 미국 보시죠. 여기는 어떡하나.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계속이랬던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모멘텀이 일단은 여행, 우리의 생각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해결이 나오지 않으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디플레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유로존의 특수성, 정책을 쓸 때 뭔가 약간씩 느려지는 그런 특수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유럽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 이게 일단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이유는 부작용도 걱정도 되고 북작용의 핑계도 들 테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부작용 없다는 걸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미국 지금 선물은 어떻습니까? 미국 오늘 나스닥은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선물 기준으로 플러스 0.92%, S&P500이 플러스 0.45%, 다우존스가 플러스 0.23%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옐런 재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재정 부양의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게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많이들 오늘 보셨겠지만 옐런 후보자가 이제 액트 빅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크게 행동해야 된다. 적극적인 재정 부양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이제 세간에서 우려하는 부채 확대가 되면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재정 부양의 편익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시장에서 더 크게 걱정하는 증세와 관련된 부분도 경기 회복보다 우선될 수 없다. 경기 회복이 되는 거 보고 증세에 대해서 생각하겠다라는 물론 이제 고소득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먼저라는 거죠. 경기 살리고 나머지 걱정은 뒤로 하자. 무슨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게 더 편익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서 부작용 생겨도 경기가 회복한다면 경기가 회복하지 못한 리스크에 비하면 그건 리스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살고 봐야지.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어려울 때 살고 봐야 되니까 동네에 있는 빚은 다 끌어다 쓰더라도 그럼 무책 끼고 죽을 끼가. 그게 맞는 말씀이 사실 미국이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기 때 이제 와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리먼 브라더스를 그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살렸으면 그렇게까지 리스크가 커졌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꽤나 상당 기간 동안, 긴 기간 동안 미국 경제가 눌렸고 거기에 따라서 회복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나스닥은 거의 또 고점 근처입니까?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그런 듯, 아무튼 오늘도 좀 오르면 그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지수 차트를 딱 열어보질 않아서 다음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기에 요즘은 뭐 굳이 뭐 그리고 또한 옐런 재무부 장관 후보자께서 50년 물 초장기 국채에 발행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좀 하셨어요.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장기물 국채가 발행이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 우려도 일부 좀 완화시켜주는 요인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환율 시세 조작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장중 내내 달러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또 시작을 하니까 강세로 조금 돌아서서 약간 멘트가 조금 고갈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다른 국가가 인위적인 환율 조작을 할 수 없게끔 사전에 언급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 환경으로 조금은 우호적인 발언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소외, 총평 같은 거는 제가 감히 이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총평은 그동안 시장이 우려했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증시와 실물경제 간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 국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아무리 옐런 의장이 이런 옐런 후보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싼 가격에 따른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저희가 우려했었던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우려 리스크는 많이 감소한 게 아닌가라고 조금은 무게중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옐런은 재무장관 후보로서 발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하든 금리 인상을 하든 옐런이 뭐라고 할 바는 아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중앙은행 같은 느낌이 드니까 둘이 같이 나와서 발표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안 하나 보네?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옐런의 소반은 아니지만 그리고 사실은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 정권 정책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쓰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꽤나 작년 말부터 언급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도 그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적인 변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긴 했는데 대략 0.1%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2.11%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18년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런 장기물 국채의 발행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1.1%대에서 상승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조금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다른 지표하고는 조금 이제 움직임이 달라서 제가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성을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프록시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일주일 사이에 그게 잘 안 맞았어요. 그동안에는 주식으로 같이 오르면서 그냥 이거 자산 취급을 받는구나 싶었는데 이제 각자의 리듬을 좀 타는 것 같더군요. 네.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옐런 후보자께서 또 라가르드 총재가 20일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불법적인 요소의 이제 자금 세탁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좀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두 축의 중앙은행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하고의 움직임이 좀 떨어졌다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아시겠지만 바이든 당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라고 알고 있고요. 전일에 중국 ADR들이 사실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중국에 상장된?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들이 급등을 좀 했는데 이것들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일련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되돌림 현상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치가 조금은 녹아든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미국이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선회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 내에서는 무작위적인 그런 상장 폐지나 이런 리스크들이 감해진 것만 하더라도 리스크가 많이 감해진 건 맞으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의 양호한 실적 발표로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가입자가 꽤 많이 늘었더군요. 네 맞습니다. 가이던스를 상회하는 가입자 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프리캐시플로워도 이제 2021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등 좀 긍정적인 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실적 발표하는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내용들은 이제 IT 기업들이 IT 지출하고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빵들이 그렇죠? 빵들이 결국은 상하는 거잖아요. 서버든 뭐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증설 결정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이나 독일의 산업 생산 지표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핵심 기계나 공작 기계 수주들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또 중요한 축 중에 하나인 이 IT 기업들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캐펙스 투자나 IT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부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사이클인 소비와 이제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의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걱정할 만한 뉴스는 없나요? 오늘도? 뭐 걱정할 만한 뉴스는 언제나 그게 그동안 너무 없었다는 게 걱정할 만한 뉴스죠. 그럴 수도 있고요. 가격이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격이 뭐 그래도 최근에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간 조정이 이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이 덜어진 모습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있기 때문에 오늘 장중 움직임도 현재 시점에서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긴 있습니다.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 이른바 컨설팅해 주시는 고객들 또 있으시죠? 지금은 고객 대면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저희 팀 내에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항상 오시면 박 의원님 혼자 공부도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저분도 굉장히 생각도 깊고 인사이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주로 이야기를 주로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녹이다 보니까 박 의원님도 답답하기도 하고 저희도 좀 그렇기도 한 생각은 들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조언하세요? 그냥 특별한 근거도 없어도 좋고 이건 미래의 세 대우의 의견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느낌 시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장세에 진입이 된 것 같다. 이게 위아래로 진짜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타고 있는 게 무섭기도 하지만 내렸을 때의 포모가 훨씬 더 큰 어려운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예를 들면 내가 매도를 하고 시장을 나가야 되는 룰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두시고 시장에서 인내하자. 예를 들면 어떤 룰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전체 총자산이 있다고 하면 총자산 대비해서 1일마다 그 금액을 적어놓고 내 총자산에서 손실률이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꽤나 수익이 좋았고 오히려 조정을 겪은 경험이 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실이 늘어난다는 부분은 분명히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룰들을 정해놓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드감치 묻어놓는 게 필요한 분위기인 것 같으나 아직까지는 그러나 어느 정도 고점에서 내려오면 그거는 자동으로 꺾는 연칙도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내려오면 그래도 빨리 꺾을 준비하세요 라고 표현을 하면 좀 신중하시네 라는 뜻이지만 지금 하신 말씀을 조금 바깥 다른 방향으로 들어보면 그냥 마지막에 한 5% 빠지면 그날 판다고 생각하고 계속 들고 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말로 들리기도 하네요. 저도 이제 이 시장에 대한 굳이 먼저 내리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한 3, 4%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위험 테이킹이 성향에 따라서 3, 4%이실 수도 있고요. 40%이실 수 있고요. 그건 이제 개인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까지 이제 이뤄놓은 수익들을 좀 저는 지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장이에요. 올라도 어려운 장이에요. 그렇죠?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또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찾아뵙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봐